한민수. 우리 정말 너무 못됐다. 우리 너무 큰 일을 만들어버렸다. 혼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.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우리가 아니라 너 진짜 못됐다.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, 씨. 다들 도망치는데 나도 복찬 일인데. 정말 대체 어쩌는 거야. 아까는 미안. 너무 흥분해서 네 감정이나 아빠 감정은 생각하지 못했어. 괜찮아요. 날 위한 행동이었다고 충분히 느껴지니까. 그것보단 원한다면 민수한테 책임을 얘기해줄 수 있어. 아니요. 민수한테도 선택할 기회를 줄래요. 내가 아기를 선택한 것처럼 민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. 민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감당할 수 있겠어? 모르겠어요.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. 어머니는? 이 언니. bookları債 consider 이현이 어린이집 하온하면 놀아주고 내일 간대. 어머니께서도 언니 보러 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야. Return